자 오늘 제이제이 새끼새끼의 음식은 피자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이네요 페퍼로니요? 콤비네이션 라지 사이즈 치즈를 추가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? 제가 평상시에 피자를 좋아하니까 근데 피자로 뭘 어떻게 해먹는지 조금 해볼게요 해보고 제이제이 새끼 출발 제이제이티비 구독 레이저 냉장고에 넣어놨나요? 네 냉장고에 넣어놨죠 강철피자가 됐어 그냥 가볍게 피자 두 조각만 그래도 치즈를 추가를 해주신 게 확실한 게 빵보다 치즈가 두꺼워요 얘네는 다시 냉장고에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울 건데 물을 한 컵 같이 넣고 데워주면 이거는 촉촉한 피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고우 인만두 만두 이구이구 자 피자를 먹기 전에 오늘의 미션부터 정하고 갈게요 랜덤이네요 제이제이 새끼 랜덤 룰렛 재료가 만원짜리 하나 넣네요 만원이 걸려요 뭐 좋은 거고 시 시작 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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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재료값 3천원 아 지난주에 5천원 이번주에 3천원이면 아 근데 3천원이면 진짜 뭐 사요? 난 안했어 이것도 사이즈니까 요리에 쓸 수 있는거죠? 콜라도 보면 알겠죠? 작은게 아니라 큰거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셨네요 피클도 두개 아 피클도 추가를 해주셨고 띠핑소스 파마산치즈 핫소스 핫소스는 제가 지금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핫소스 없이 한입부터 그래도 잘 데워져가지고 빈도 모락모락 나고 음 맛있네 근데 왜 피자는 콤비네이션이에요? 콤비네이션은 여러가지 재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 나름대로 생각을 이렇게 해주신거네요 피디의 재료값 3천원 음 피자 꼬다리도 좀 남겨놔야 될거같아 역시 먹방 유튜버 입이 닿지 않은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꼬다리로 이따가 요리를 또 해먹으면 되니까 요렇게 떠오르는게 딱히 없긴한데 일단 혹시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3천원이다 야채 진짜 딱 하나 사면은 3천원 가까이 나오는게 많거든요 남의집가서 보여오면 되는거죠 저요? 그렇죠 저번주에 얘기했다 싶고 다른집에 가서 재료를 공수할 수 있다 그 재료는 차감없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니 뭐 가까운데로 갑시다 얘 있으면 어 여보세요? 응 어 재영아 어디야? 집 나 작가한번 갈게 응 알았어 이따 봐 야 옷 갈아입고 올게요 갑시다 응 이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잘 챙겨갖고 다녀야죠 평상시에는 냉장보관을 하고 이동할 때는 요렇게 담고 아까 피자 꼬다리 담고 콜라도 담고 뽀송이도 내려가고 오늘은 뭐 챙기는게 뭐 없네요 음식밖에 재료는 친구네 집에 우리 집보다 많을거에요? 너무 자신만만 출발 갑시다 레츠고 메뉴는 미리 공개하실 생각 없네요 이탈리아 음식들이 재료가 비슷비슷한게 또 많잖아요 라자냐를 만들어 먹어볼 생각인가 근데 재료가 없으면 또 그것도 뽀뽀뽀인데 아이 식재료 많지 너네 집에 어 그것 좀 좀만 쓸게 다 써? 다 쓰라고 했어요 이거 천국이래 천국 야 재료가 그냥 우리집이랑 다르네 상태가 아니아니 반대쪽 이야 됐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혹시 라자냐 면 있어? 파스타도 있고 뭐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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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스트가 뭐 필요한데? 토마토 제일 끝에 있는거 아닌데? 로제도 있고 토마토가 우리가 아는거 완전 빨간거는 아니네 그래 고기 좀 넣어줘 고기? 뭐야 남는거야 이거? 짜츠리 아 고기 고기 좋아요 고기 양파 있어? 양파 없어 양파가 없네 파프리카도 없지 다 있으면 재미없지 파프리카 있어? 오케이 양송이 오케이 여기서 돈을 쓰면 안돼 1원도 쓰면 안돼 여기서는 재홍아 너 마늘있냐? 마늘은 지금은 안쓸건데 이따가 이따가 내가 까서 써야돼 아 괜찮아 괜찮아 마늘 이따가 몇개만 가져갈게요 가자 목소리에 힘이 찬데? 오늘은 냉장고에 있던 시름피자로 라자냐를 만들어 볼거에요 지금부터 보트주세요 재료가 참 남다른거 같아 ㅋㅋㅋㅋ 꼬나리는 이따 요리를 할거니까 또 이거 좀 대펴와야겠다 이거 뭐하는거죠? 라자냐 만들려고 재료를 분해를 하는겁니다 일반적으로 맛있는 라자냐는 아닐거에요 그냥 삐끗냄새 정크푸드 느낌 자 요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펼쳐지는 이 광경이 어떻게 보이시나요? Pedagogy 하하하하 지금 생각은 그냥 먹고싶다 나도 그래 아까 그냥 먹자 그랬는데 요리를 해야되잖아 이게 다 치즈에요 여러분 더러워 보이지만 다 치즈라구요 아 됐다 이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나오지 분해를 해보긴 처음이네 다같이 넣고 볶을거니까 저거 한우트로뿌리에요 한우는 너무 비싸서 보통 난 호주산이나.. 미우산 네 아 근데 칼이 진짜 잘 든다 이거 장미칼보다 좋은 거 같은데 안심? 이거 입에서 사나도 없거든요? 오케이 재료 준비 끝 이거 뭐야? 카스 올리고 눌러야 돼 이 정도? 응 오 예 여기다 밑 재료 볶을 건데 일단은 파피카부터 들어갑니다 아니야 고기부터 해야지 아 괜찮아요 맛만 좋으면 돼요 아 고통스러워 아 나 무서워 고기를 다 고기를 두서 그 다음에 센트에 기울여서 센트에 기울여서 그렇지 이렇게 오 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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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씨 야 야 야 야 다시 수고할게요 네 들들달달 볶아집니다 토마토토스가 제육이라 살짝 많은 정도로 마자레아는 어떻게 넣으면 돼요? 소금을 올려줘 그냥 넣어주세요 자 이제 그럴싸한 요리 갑시다 토마토 소스 자 이제 그럴싸한 요리 갑시다 토마토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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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라자나랑 양이 딱 맞아 그냥 토마토 소스가 이거 올리는 거구나 응 이게 충분해 양이 한 판을 다 땡긴 거라 근데 이거 파마사 아니 파마사 이거 넣는데 그래? 어 아니야 이거 넣어야 돼 이걸 써야 돼 우리는 아 파마? 아니 이걸 써야 의미가 있어 이거 좀 해봐 저는 이것만 넣어서 먹으려 그랬는데 솔솔솔솔솔 뿌려줍니다 굳이 또 이런 거 이런 오우 오우 이야 이야 오븐에다가 한 80도 한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눈으로 보면서 해야겠다 어? 눈에 잤어 이야 위에 치즈 녹은 거 보세요 맛있어 지금 자 여러분 피자로 만든 라자냐 피자냐 완성 피자로 만든 라자냐 이거를 이거 혼자 먹기에는 양이 좀 많아요 재료를 제공해 준 친구랑 어 우리 피디님 어? 같이 드시죠 이따가 또 뭐 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렇죠 이 칼끝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재료가 많이 들어간 게 딱 느껴지면서 어 맛있다 라고 딱 얘기를 해 벌써 뭐야 뭐냐 이거 되냐 이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신선한 고기 앉아주시고요 드셔보세요 한번 너가 만든 것처럼 뭔가 깔끔하거나 뭔가 좀 건강한 맛이 나거나 절대로 그런 느낌은 아닐 거야. 기대하고 먹지 마. 기대가 좀 되는데. 자, 한 번 시식을 해봅시다. 왔어. 뭐야 이거? 나 이거 삼시세끼 이것만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진짜 대박인데? 예상 가능한 맛이긴 한데 완성도가 너무 높아. 맛있는 정크푸드 느낌. 진짜 너무 맛있는데? 한우가 대박이네, 우리. 한우가 퀄리티를 확 올려주고 소스가 되게 맛있고 넉넉하게 들어가서 재활용 느낌은 아예 안 나. 그냥 제로비를 하나도 안 쓴 거예요. 빵이냐가지고. 많이 썼죠? 피자에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섞이다 보니까 한 입 들어갈 때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. 저는 솔직히 이것보다 조금 맛없게 그냥 먹을만한 정도의 째인데 얘는 그냥 맛있어요. 난 맛은 그렇다 쳐. 맛이어서 이게 들어가면 이 맛이 나지. 근데 조리가 너무 잘 됐어. 이게 난 어이가 없어. 아 요리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. 익힌 정도랑 조합이랑 이런 게 다 너무 좋아가지고. 감이 원래 되게 있어. 딱 하다가 야채를 미쳤어. 아, 내가 아저씨. 아, 어떻게 이겼구나. 그러고서 냈잖아. 그것도 다 내 재산을 한 거라고. 그 말에는 별로 실례가 안 되는데. 맛있게 요리를 나름대로 대접을 해봤어요. 그리고 나머지 이걸로 오늘 저녁 맛있게 한 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할게요. 내가 제일 최근에 만든 영상. 라자냐 롤이. 그러고 다 하시는 것 같아요. 아유,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재료도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완벽해. 오늘 아주 그냥 판타스틱해. 오늘 새끼새끼 치킨편이 업로드 되는 날이라서. 지금 영상은 다 나왔거든요. 올리고 또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이새끼 오늘의 세 번째 음식은. 마늘빵입니다. 재료는 피자 꼬다리랑 피자 밑에 깔린 그 도우빵. 마늘, 버터, 연유, 갈릭 디핑소스, 파슬리. 저희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. 처음으로 써봅니다. 제이제이. 아유, 고맙습니다. 예쁜 앞치마 잘 쓰고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이것도 많은 것 같은데? 오케이. 조금 덜어내고. 자, 여기다가 마늘 투하. 발릭 디핑 소스도. 연유 한 숟갈 쓰겠습니다. 200원이죠? 200원. 여기까지. 인정? 인정. 오케이. 소금은 한 꼬집에 100원 안 됩니까? 한 숟갈까지도 필요 없는데, 요정도. 아유, 오늘 얼마 안 썼는데. 아유, 알았어요. 200원. 그렇다고 소금을 많이 넣을 수는 없어. 퍼포먼스라도 해야지. 파슬리도. 200원이에요? 한 스푼. 한 스푼. 투하. 이게 마늘빵이 시중에서 파는 거라면은, 다진 마늘을 보통 사서 만드시니까, 이렇게 직접 다진 것처럼, 마늘이 중간중간에 막 씹히는 식감도 얘는 좀 있을 거거든요? 대충 다져가지고. 아, 이런 게 또 맛있죠. 좋아.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알싸움이 훨씬 강해요. 알싸움. 다진 걸 바로 넣었잖아. 피자 도우 있잖아요. 모양을 좀 다듬을게요. 요런 느낌으로 다듬을게요. 이것도 맛있으면 어떡하냐, 근데. 얘는, 요렇게 해서, 요렇게 가르고, 자, 이거 마늘빵 소스를, 앞면에다가만, 발라줄 건데, 이게 좀 많이 맵기 때문에, 조금 펴서, 요렇게. 근데, 양은 많게. 아니, 어느 빵집에서 마늘을 이렇게 듬뿍 올려주겠어요. 피자 꼬다리를, 약간 요런 느낌으로 안에다가, 요렇게. 예쁘죠. 올리브유를, 200원이죠, 이것도? 네. 아, 이거는 근데, 200원이 괜찮아요. 그냥 가자. 어차피 오늘 돈 많이 남았는데, 조금씩만 뿌릴게요. 군데군데. 제가, 우리 얼마 남았어요? 2,200원. 2,200원? 500ml 우유 하나 살 수 있지 않을까? 1,700원. 이거 살게요. 오케이. 오늘의 마지막 음식은, 마늘빵과 우유입니다. 아, 그래도 오늘은,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, 아주 맛있는, 식사를 만들 수가, 있었습니다. 꼬다리 안에, 양념들이 들어있습니다. 에어프라이어에 구워갖고, 겉에가 더 바삭바삭해졌어요. 평상시에는, 피자 먹을 때, 왜 퍽퍽해서 못 먹잖아요. 마늘이랑, 소스가 스며들고, 버터가 녹아서 들어가면서, 촉촉해졌어요. 겉은 바삭, 속은 촉촉. 겉바삭 촉. 하나 드셔보세요, 여러분. 잘 먹겠습니다. 와, 이봐. 근데 이거는 진짜, 레시피 괜찮을 것 같아요. 피자 꼬다리 싫어하시는 분들, 모아가지고, 다음날 해서 드셔보세요. 이거 진짜, 너무 맛있네. 와, 피자 도우에다가, 토마토 소스 묻어있는 거, 그대로, 마늘을 올렸는데, 토마토와 마늘은, 원래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. 딱 좋아! 피자 꼬다리는, 원래 기존에, 그 바게트빵이랑, 비슷한 느낌이에요, 식감 자체가. 근데, 얘는 조금 더, 한층 말랑하면서, 폭신한 느낌이 나니까, 두 가지를 한 번에 느낄 수 있으니까, 자, 오늘도 이렇게, 새끼의 식사, 아주 맛있게, 잘 만들어서, 먹어봤습니다. 식은 피자가, 재탄생을 한다는 게, 만들면서도,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가지고, 하시면서, 신기했어. 그리고 너무 재밌네요. 제이제이 새끼새끼의, 다음 음식을, 메뉴를 적어주시면, 저희가 또, 적극 참고하고,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의 끼니를, 새로운 식사로, 제이제이 새끼새끼, 제이새끼, 오늘도 끝! 자, 요거는, 우리 편집자들한테 한 번, 한 번 먹어봐. 피자 꼬다리로 만든 거거든? 마늘빵이야. 으음! 솔직히 얘기해줘. 대박! 이렇게 팠으면 좋겠는데? 이게 건강에 안 좋은 건가? 많이 넣으면? 술안주 좋아하는 사람들은, 이거 좋아할 거 같아. 어. 짭작으로만 하고, 그렇지? 아, 좋습니다. 잘 만들었어? 형, 한, 더, 더, 더. 응? 바게트 빵이라니까요, 식감이빵.